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영다육입니다 오늘도 언박싱 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가 끼달하죠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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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동안 저는 중립마사나 대립마사 소립마사를 많이 썼는데요. 저도 이걸로 밑에 물 빠져나가는 곳에 이걸로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. 이것도 자유기볼이네요. 자유기볼 2개 시킨거 아닌데 잘못 온거 같은데. 자유기볼 2개 시킨거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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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거에요. 자유기볼 3개 시킨거에요. 자유기볼 2개 시킨거에요. 자, 고있죠? 먼지에 조금 염자랍니다. 요즘에 염자들 참 많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저도 염자가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금땡이 그런 염자는 없어요 있긴 있는데 하나 쬐끄만 더 크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하나 더 약간 뭐 이게 복댕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금기가 있어서 한번 데려와 봤어요 색감도 예쁘네요 예쁘게 물질이면 예쁠 것 같아요 아 복댕이랍니다 복댕이 이름도 귀엽죠 복댕이 이렇게 언박싱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